자, 앞에 보면 우역 트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픈데요. 여기 시각 4시간 정도부터 운영되고 있어서 할렐루야 되었어서 운영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 조종은 30분 달리 그래서 여기 시각이 계시는데요. 우주철에서 4주가부터 여기 우주철에 운영신 분이 네, 앞에 있는 우주철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현재 안쪽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예전 안에 있는 시각3 DM 예전의 거빈는 손자의 수 1946입니다. 아주 좋은 게 참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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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